안녕하세요. 13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조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행정조사 관련해서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인간신청의 법적 성질, 이렇게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례가 생략 가능하다는 거? 물론 써줘도 됩니다. 꼭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특허인지, 재량인지, 재량인지 관련해서 판례 쓰고 사은포습할 때 조문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어요.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법령위반 여부. 법령위반은 이렇게 검토해 주는 건 좋아요.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습관 목적. 근데 이제 질문 취지를 정확히 좀 아는 게 좋겠죠. 이건 이제 브리타 문제입니다. 변화사 시험, 객관식 시험 등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유명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처럼 건축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결론은 각각의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좀 브리타라고 느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본인이 쟁점을 못 찾았을 때는 최대한 조문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다. 특히 시행규칙을 언급한 거 아주 좋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보니까 건축법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하게 돼 있죠. 이런 조문 해석, 브리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조문 해석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행정조사인지 행정조사인지 좋습니다. 목표가 이렇게 작고 행정조사의 요건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좋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반법이 있다. 사안의 경우 신고해서 용역법에 의한 부정규모를 조사한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렇게 키워드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위법한 조사에 근간처분의 효력이죠. 내용은 적법하나 좋습니다. 조사 자체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보통 절차상 하자가 되겠죠. 형식상 하자, 절차상 하자. 이에 근간 후속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학살, 판례, 원칙적으로 위법해서 적극서를 취하지만 경미하면 위법사회가 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적법절차원칙, 헌법상 일반원칙이죠. 따라서 위법성은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경우 절차하자로 보는 적극설 중 절차하자로 아주 좋습니다. 소결 아주 포섭 잘하고 있네요. 권한 징표를 휴대하지 않은 거 이거는 경미한 하자로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독자료 위법사인지 위법성 정도 이건 배점에 따라서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위법성 정도 짧게 썼네요. 좋습니다. 배점이 낮으면 그냥 줄 처리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행정조사이냐 맞다. 강제조사인지도 언급해 주세요. 강제조사인지도 언급해 주고 따라서 권사의 처분성도 간단하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조사는 그걸로 밖에 안 나와요. 행정조사, 임의조사, 강제조사 중 강제조사 따라서 권사, 권사의 처분성 간단하게 논의를 해주는 게 좋겠고 절차상화제의 독자료 위법사의 위법성 정도는 물론 배점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줄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억하시고 오히려 행정조사가 상대방에게 수인험을 발생시킨다는 부분을 추가를 이거 강의 시간에 많이 했죠. 행정조사인지 강학생 행정조사다 행정조사 중에 조문을 꼭 써줘야겠죠. 조문을 쓰면서 상대방의 수인험을 발생시킨다는 걸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해당 근거법령에 따른 이런 행정조사에 위반하면 나중에 보면 처벌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인험을 발생시킨다. 수인험을 발생시키는 행정조사니까 강제조사다. 강제조사는 강제성이 수반되니까 권력적 사실행이다. 이런 권사는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쟁점이긴 하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 꼭 언급해 주세요. 잘 썼는데 그런 부분의 논리를 좀 더 보강해주면 오히려 절차상하자의 독자료 위법사의 위법성 정도는 간단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는데 어차피 안에 촬영자밖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요즘은 너무 민감한 시기여서 행정기본법인데요. 처벌시법주의 아주 좋아요. 14조로 꼭 써야 됩니다. 행위시법주의이긴 하지만 행정기본법 14조에 보면 경악에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 경과규정이겠죠. 그런 경과규정이 없는 한은 경안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써줘야겠습니다. 법규명령 시행정규칙도 써줘야 되겠고요. 이걸 먼저 썼네요. 이걸 먼저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논리적 순서는 얘를 먼저 써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구시행령이 적용되느냐 또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느냐 그런데 만약에 시행령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면 대적 구속력인 법규성 자체가 없다면 사실 논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적 구속력이 있다? 그럼 어떤 법령이 적용되어야 되느냐? 이게 논리적 순서로 좀 지켜주면 좋겠네요. 잘 썼습니다. 특허인지 재량인지 법적 성질 특허인지 배점에 따라서는 쟁취 배정률을 승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목차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채점자가 볼 때는 좋아 보여요. 조문 써줄 때는 조문 썼다는 표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면 따옴표라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재량인지 여부 8례 견해 쓰고 4례 경으로 들어가는데 직접 포섭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채점자가 볼 때는 일반 노릇 조금이라도 써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텐데 한 두세 줄 정도는 괜찮지만 직접 포섭으로 하면서 대신 요건을 분명하게 써주면 되겠어요. 위법성 심사 방식도 간단히 써줬네요. 시행규칙 위반인지 재판규범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그냥 제2항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8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써도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옛날 교수님들은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조문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정확한 쟁점은 뭐라?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 특히 시행규칙을 언급한 것은 아주 좋습니다. 조문을 통해서 분석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조사의 법적 성질의 두 줄 정도 아주 이게 가장 좋은 스타일이네요. 따옴표를 해서 부각을 했어요. 강제조사 그리고 조문 조문에 따라서 같은 법 44조에 따라서 위반하면 이런 수인 우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이다. 그러면 권사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견해 다툼은 있으나 판례는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동거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렇게 한 세 줄 정도 적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잘 썼네요. 그래도 권사의 처분성까지만 써주면 완벽한 답안지로 보여줘요. 목차도 좋고요.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오히려 독자위법사유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것보다 이 부분은 조금 줄이고 권사의 처분성을 좀 더 보충을 해주면 퍼펙트한 답안지가 되겠다. 위법성 정도 이 내용이 물론 배점에 따라서 많이 써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권사의 처분성은 오히려 이 정도 쓰고 나머지는 좀 짧게 쓰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법한 행정조사의 근간 이렇게 목차 길게 써도 좋아요. 옛날 40대는 두 줄도 쓰고 그랬어요. 배점에 맞게 길게 써줬어요. 강약조절을 아주 잘했습니다. 판례 판례도 이렇게 세 줄 정도 써주는 거 아주 보기 좋네요. 적어도 세 줄 정도는 쓰려고 노력해서 우리 쟁답안지에 있는 내용의 신론함 내용을 좀 보강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법하다 아주 고득점 답안지네요. 그렇죠. 이거부터 먼저 써주고 이거 쓰면서 14조 분석해주고 단서, 특별한 규정, 경과 규정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놓은 것 조금만 더 써주세요. 행정기별법 14조 1항 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시행령 별표 구가 적용돼야 함으로 가회주향, 의뢰주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 이제 완벽한 답안지가 되겠죠. 특허인지 재량인지 특허인지 뭐 이럴 땐 줄 긋고 이렇게 써줘도 돼요. 구별기준 여기는 이제 인간특허의 구별기준 이런 거를 교수님들은 굳이 많이 쓸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인가로 접근했는데 조문의 인가라고 돼 있다고 해서 강학상 인가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접근이 좀 이 부분은 주의를 요구하고 재량행위 판례에 따라서 하고 이건 좋습니다. 주장의 타당성, 문제점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문제 된다. 문제점이니까 문제 된다. 건축법 우리 시행규칙 조문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판단해 줬네요. 시행규칙 몇 존지 써줘야죠. 정확하게 그냥 갑자기 이항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인가 가학상 특허 재량 좋습니다. 목차를 그냥 좀 더 정확하게 설문 내용으로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잘 썼어요. 독자적 위법사의 위법성 정도? 이 부분 좀 압축해도 좋겠고 주장은 타당하다가 다 좋습니다. 이걸 먼저 써도 상관없는데 시행령 별표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게 좋겠죠. 쟁점 누락된 걸 좀 보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법규성이 없으면 개정법이 적용되고 이런 것들은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 그렇죠. 조문 써준 건 좋은데 시행령의 법적 성질도 시행령 별표구의 법적 성질도 먼저 논의를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되는지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대체적으로 잘 썼는데 보강할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오늘 시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꼭 만들어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포맷으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둥이 촬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